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신속 접근 도구막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텐데요. 이름처럼 정말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하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토캐드를 실행하고 좌측 상단에 보면 새 도면 만들기, 저장 같은 신속 접근 도구막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Alt키를 누른 다음에 보면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단축키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Alt1번을 눌러보면 새로운 도면을 만들기 할 수 있는 템플릿 선택 창이 나오고요. Alt2번을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열 수 있는 파일 열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추가를 해놓으면 빠르게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겠죠. 사용자와는 여기 끝에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리스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웹 및 모바일에서 열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체크 해제에서 화면에 표시를 없앨 수도 있고 마우스 우클릭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필요한 내용이 리본 메뉴에 있다면 리본 메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도면층을 선택해서 끄는 도면층 끄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 도면층 다 복구할 수 있는 도면층 켜기도 추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검색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CUI 창에서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명령어 CUI 입력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창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도 및 주석을 클릭해보면 제도 및 주석에 대한 작업 공간이 나와 있고 제도 및 주석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 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도구 막대의 원본은 좌측에 있는 오토캐드 사용자와 구성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1을 원본으로 사용을 하고 반영을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추가한 기능들도 확인할 수 있죠?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치수를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고 보면은 이 아이콘에 대한 특성을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콘에 대한 이미지와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에서 우클릭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잡아다 끌어서 바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적용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포함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트 1, 2, 3번으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겠죠? 알트 1번을 눌러서 불필요한 도면층을 끄고 알트 3번을 눌러서 치수 작업을 하고요. 알트 2번을 눌러서 내가 껐었던 도면층을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키보드의 이 키와 숫자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의 이 키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퀴즈 이벤트를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퀴즈 이벤트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상품도 엄청 좋은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컨텐츠를 뭘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댓글창이 아니더라도 설문조사란에 상세히 의견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